안녕하세요. 이만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뭐니뭐니 해도 자기가 직접 술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가지고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한 잔 딱 만들어서 먹어보고 아니면 좋은 친구가 있으면 야야 와봐라. 내가 술 한 잔 만들었는데 이거 두루치기 하나 해가지고 같이 우리 한번 마셔보자. 이렇게 아니 먹어봐야지 힘이 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걸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뭘 만들려고 하면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걸 가르쳐주는 그런 데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배우면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일정한 기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책으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책들을 쭉 찾아보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일 쉬운 책이 제일 좋은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이 좀 되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 막걸리 쉽게 읽기 해가지고 제가 이거 안에 한 두세 번 제가 읽었거든요. 이렇게 읽고 나면 이제 저는 여기 밑줄을 이렇게 치는데 컬러로 되어 있고 책이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처음 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잠깐 책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의 출판사나 아니면 저자에게 어떤 금전적인 뭐 이런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책을 보고 좋아서 추천.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서 추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책 제목이 하우스 막걸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목부터 알아야 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옛날에 우리가 이제 술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소주 같은 경우에는 각도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각도에 뭐 저기 부산 같으면 대선 그 다음에 어디 같으면 뭐 이거 제가 뭐 소주를 잘 안 좋아해가지고 각도에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만 이제 허가가 떨어진 거죠. 근데 그게 이제 1990년도인가 그때부터 이제 이 허가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인가 몇 년 한 5, 6년 전이죠. 그때는 이제 그 누구나 다 이걸 만들 수 있다. 근데 단 이제 조건이 있죠. 이제 만드는 거는 누구든지 이제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만들어서 팔라고 그러면 식당을 이제 내가 식당을 한다.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식당에서 소규모 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면허가 있어요. 큰 면허가 있고 작은 면허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식당에서 막걸리를 만들어서 우리 식당 손님들한테 팔래.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걸 우리는 하우스 막걸리라고 그럽니다. 이걸 또 전문용어로 뭐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 요즘 까빡까빡합니다. 뭘 이게. 그런 게 이제 2017년인가 그때 이제 허가가 났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수제 막걸리, 수제 맥주 그것도 되는 하우스 이제 막걸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이제 전통주, 닭주, 그다음에 맥주 뭐 이런 게 이제 다 허가가 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농업법인들 농업법인들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그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술을 만들어서 하고 좀 하면 그것도 허가를 굉장히 이제 지금은 쉽게 내줍니다. 아주 전통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뭐 하여간 그 관련 법원 다음에 제가 좀 더 공부해가지고 요점 정리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걸 만들어서 팔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집에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한 번 먹어보는 거 요 앞에 보면 맨 앞에 보면 밥을 가지고 이제 일단 한 번 빚어봅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돼 있습니다. 밥을 가지고 술을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한 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물이 이제 밥 2kg 밥 2kg 여러분들이 밥을 하는데 2kg를 하는 거죠. 물 1리터 밥 2kg에 물 1리터 그 다음에 전통 누룩 500g 요렇게 세 가지를 이제 합니다. 그럼 누룩은 어떻게 말하나요? 인터넷에서 전통 누룩 치며 쫙 나옵니다. 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전통 누룩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전통 누룩 구글이나 뭐 그러면 전통 누룩 검색해가지고 지마켓 이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분쇄 밀누룩 누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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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막 쫙 나옵니다 산성 누룩 해가지고 요거 뭐 많은 9,800원 이러밖에 안 하죠 소육국 이거는 좀 유명한 건데요 그리고 이건 더 싸네요 7,000원 이렇게 누룩이 나옵니다 이건 쌀누룩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누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밥 2kg에다가 물 1리트 그 다음에 누룩 500g을 넣고 이제 여기에 보면 밥을 넣을 때는 밥이 반드시 식은 밥이라 해야 됩니다 찬밥을 넣고 물 넣고 누룩을 넣고 10분 정도 밥알을 의계능 기본으로 골고루 잘 치대준다 밥알을 의계능 기본으로 이렇게 치대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매일 한 번씩 위아래로 저어준다 이렇게 뒤집어준다 이 말이겠죠 그렇게 4일에서 6일 정도 지나면 밑에 이렇게 시큼한 술맛이 납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 조금 먹어보고 이게 내 술이다 내한테 맞다 싶으면 이제 채주 술을 그르는 거죠 그르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큰 냄비에다가 위에 무슨 3배나 이런 주문이 해놓고 그거에다가 사악 부가지고 일단 따라 내고 그 다음에 그거 다시 해서 쫙쫙쫙 이렇게 해주면 밑에 술이 쫙 빠집니다 그렇게 그라진 그 술을 병에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다시 또 3일에서 7일 정도 더 놔둡니다 숙성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3일에서 7일 정도 놔뒀다가 그때 마시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술 만드는 방법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밥 2kg 물 1리터 까지는 좋은데 누룩 500g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통 누룩을 500g 넣어가지고 방금 말한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술을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종작균이 있어야 되죠 유원플러스균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르고 500g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유원플러스균 이거 같으면 이제 밥 2kg 물 1리터니까 이제 총 3이거든요 그러면 그 2배를 보통 우리가 넣어주라고 그러거든요 3이니까 3, 2배니까 3 곱하기 2, 6이죠 그러니까 이거 6g만 넣으면 됩니다 6g이 얼마만큼이야 이러면 조그만한 스푼이 있어요 1g짜리 조그만한 스푼이 있어요 이만한 거 그 스푼 6개만 넣어주면 6g이에요 이거 6개만 넣어주면 이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좀 더 약간 좀 진하고 그하게 먹고 싶어 그럼 6스푼 말고 그거보다 좀 더 한 9스푼을 넣어주면 돼요 조금 더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스푼이 돼가지고 그냥 밥 숟가락이 아니고 커피 숟가락보다 더 적은 거 있어요 1g짜리 이게 또 찾음은 없습니다 자 그래 맨날 1g짜리 스푼 만약에 밥 숟가락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 밥 숟가락 반스푼? 반스푼 정도면 한 6g 정도 되거든요 반스푼 조금 어때 그러고 그 정도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되죠 물론 이제 옛날에 우리가 술 빚을 때 아랫목에 놔두고 온도가 이제 좀 따뜻하면 술이 좀 더 빨리 잘 됩니다 근데 요즘처럼 겨울에 막 완전히 추운데 놔두면 당연히 이게 4일에서 6일이 아니라 뭐 한 달을 놔둬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누룩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발효종자균 유원플러스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미생물들 발효원은 온도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온도도 이렇게 막아준다든지 아니면 밑에다가 뭐 이렇게 전기장판 같은 거 한다든지 담요 같은 걸 덮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 온도를 맞춰주죠 온도가 아무래도 이제 좀 일정하고 이렇게 잘 되면 술이 되게 잘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우스 막걸리 막걸리 아주 쉽게 만드는 방법 전통 누룩을 사용해도 되고 저희들 발효종자균 이제 유원플러스균이죠 이걸 사용을 해도 된다 전통 누룩은 500g 500g을 넣어야 되고 이거는 6g만 넣으면 됩니다 6g 500g하고 6g하고 그 차이점이죠 자 이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2 2 2 2 2